코스모 신소재도 계속 매수사인 만들어놓고 매수 발송을 못하고 못하고 하는데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고 나중에 들으신 분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이것만 잘라놓고 코스모 화학 쪽에 전략 설정을 동영상 설정을 다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의 기준은 오늘 기준에 9만 7천 8백원 8천 7백원인가요? 9만 8천 7백원에 종목 검색기에서 떴고 그리고 이제 코스모 화학은 지금 거래가 못 미쳐서인지 종목 검색기에는 뜨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고점을 넘길 때 10만 8천원에서 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까? 문자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역시나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저로서는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손바김이 됐을지 아니면 짧은 차익실현 구간이 설정이 된 것인지 어찌됐든 고점 찍고 밀리면서 또 프로그램 수급이 또 축소됐단 말이에요. 16만주 뭐 이런 수준에서 그러다 보니 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인데 그냥 덜컥 덜컥 그냥 매수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다 할 문자 사인은 계속 못 나가고 있어요. 못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2차전지 쪽 압축 전략을 설정해 드리고 있는데 LG화학이 또 그리고 또 포스코 케미칼도 마이너스 해서 돌리지도 못하고 있어서 압축한 흐름에 대한 부담 요인 아쉬운 부분이 좀 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략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해석을 다시 해드림대로 코스모학 쪽에 전략도 다시 꾸리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 쪽에 기준은 어찌 됐든 매직 개성계에서는 계속해서 나와 있었고 자 봅시다. 그리고 종목 검색기 캡쳐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10시 정도까지만 해서요. 10시 넘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분명히 그것도 얘기를 해드린 부분이야. 10시 이후에 오늘처럼 10시 이후에 2차전지의 변동이 확대되면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매달려서 나머지도 못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뭐 캡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10시 18분 기준에 98,700원의 편입 설정 범위가 잡혔단 말이에요. 종목 검색기 모바일에서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PC 버전에서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나와요. 10시 기준 뭐 13시 기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진입 범위가 이제 99,500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98,700원에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진입 이 흐름들이 초록 색깔로 이제 박스 쳐드린 저런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시간 지나고 다시 눌러버리면 지금 1분봉인데 다시 누르면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 됐든 조금 전에 이제 MTS 쪽 캡쳐해서 올려드린 부분은 98,7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이제 어느 가격에서든 조금 더 일찍 보시면서 대체 기준을 잡아 가실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코스모 신소재는 고점을 넘길 때 15만주 16만주까지 수급 범위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아쉽게도 계속 그 고점 찍고 나서 그러면 프로그램 쪽에서 또 매도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5분봉 아까 이제 그 그려들었을 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 범위 98,300원에서 10만원 요 범위가 6만주에서 12만주 정도 수급이 들어와 있을 때고 그 이후에 이제 15만주 들어가면서 한번 고점 찍고 다시 13만주 수준으로 축소가 됐다가 12만주까지 축소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들어올려 놓은 폭의 기준이 10만9천원 찍을 때가 16만주까지 또 늘어났었어요. 또 늘어나자마자 또 두들겨 맞은 거야. 그러니까 고점 찍고 올라갔을 때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럼 내려올 때의 수급이 유지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7백원 넘기는 그 시점부터가 12만주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12만주 이상이 계속 유지가 돼 있으면서 그 가격 수준으로 내려온다면 좀 들여다보든지 아니면 거래가 5분봉 기준에 5만주 7만주 터지면서 양봉을 줄 때 5만주 7만주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때 이제 5만주 7만주 터지고 만약에 이 기준에 이제 양봉이었다라고 친다면 여기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따라 붙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2차 편입이면 지금 뭐 들어가든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해서 들어가든. 그런데 따라 붙지 않은 기준이라면 결론적으로 다시금 또 확인해야죠. 이런 때의 기준처럼. 결국은 못 들어가요. 여기서도 못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까지 만약에라도 밀려내려오면 수급 보험수 대처. 혹은 안 밀리더라도 이런 범위에서 16만주 이상의 매수가 쌓인다. 5장에 16만주 이상의 매수가 쌓이는데 고점대비해서 이렇게 눌려져 있다. 그러면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을 그때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도 이쪽이 원체 강세를 띄다 보니까 코스모 화학의 수급도 확장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차익실현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에서 기계적으로 1.5 그 다음에 3% 밀리면 정리하자의 기준 그건 기계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어요. 프로그램 쪽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얘를 어차피 어떤 종목이든 수급 논리에서 들여다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 수급 논리의 기준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 이 기준에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창고 동행이 됐든 외군 기관들의 수급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외군 기관의 수급 논리를 추정해 보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면 되는데 일단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9시 기준에서부터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븐봉 놓고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점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수급이 아무래도 조금씩 더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고점 찍을 때 기준 9시 45분 요 때가 한 3만 주 4만 주 뭐 이렇게 눌리면서 이제 수급이 더 들어왔고 4만 천 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럼 10시 여기를 일단 먼저 찍을까요? 요 기준에 고점을 형성할 때 기준까지 9시 45분까지가 3만 주 때 그 정도? 9시 45분 4만 주 4만 정도 됐겠네. 그죠? 여기서 보죠. 뭐 요 기준에 9시 30분 30분 35분 오케이 요 기준에 뭐 3만 주 4만 주 3만 주 50분 3만 5천 주 4만 주 뭐 이렇게 놓고 보시죠. 그렇게 해서 수급은 오히려 이제 조금 꼬여져 있는데 주가는 조금 올려놨던 부분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해석은 고점이 넘겨지는 가운데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일단은 형성돼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눌려졌을 때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계속 들어온 거죠. 눌려지고 다시 이 고점 넘길 때 11시 기준으로 놓고 봅시다. 11시 기준점에 5만 주 정도 수준까지 형성이 됐네요. 11시 10시 50분 이 기준에 여기 하나 더 그려놓고 그러면 거의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뭐가 코스모 신소재하고 비슷한데 매수 강도는 코스모 신소재가 월등히 높은 거죠. 이렇게 해서 10시 55분으로 기준 잡을게요. 5만 주. 그리고 지금 얼마에요. 지금 다시 5만 8천 주 6만 주인데 고점 찍을 때 기준의 수급인지 확인하면 된다 이거에요. 고점 찍을 때 기준. 결론적으로 쭉 수급이 악화되어 있다가 요 고점을 넘긴게 이제 요 위치가 되는 거고 거래는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실려 있지는 않고 둔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대략적으로 4만 1,950원니까 4만 2,000원 이 정도 범위로 해석을 하면 되고 이렇게 당겨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 고점 남기고 요거 좀 나머지 고점들 여기까지 이제 형성했을 때 기준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6만 주 6만 3천 주 그게 12시 15분 20분 15분 20분. 그때도 수급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여기서 미끄러질 때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요. 그럼 요 수급이 확장이 되면 그렇다면은 뭐 신규 추가 재편입을 하든 근데 오늘은 멈춰 있을게요. 어차피 이제 압축하자고 했고 월등하게 거래가 더 터져주고 지금 12시 40분이다. 250만 주 300만 주 고점을 또 넘기면은 뭐 그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찌됐든 여기는 뭐 프로그램이 좀 더 들어오면서 흐름이고 개인선호 창고 키움도 좀 매도의 흐름이니까 일단 뭐 긍정적으로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해 보죠. 수급이 어디까지 더 들어오런지 그래서 12시 34분 그리고 지금의 기준 고점을 찍을 때 수급도 한 번 더 자를게요. 고점을 찍을 때 지금 수급하고 지금 오히려 5만 8천 주 10시 40분 12시 40분 고점 형성 할 때 수급이 얼마였을까요? 여기가 12시 15분 수급 변화 없이 고점을 일단 형성했던 거고 그죠? 15분이니까 저게 10분에서 15분 넘어갈 때 기준입니다. 이정도로 자르고 밑에서 부터로 따진다면은 수급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요. 고점을 찍고 눌린 폭에서 따지면은 고점 찍고 눌릴 때 프로그램에서 수급이 좀 더 들어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어찌됐든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 부분은 기계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1.53% 밀리면 정례 기준을 잡고 세액 실행 기준을 잡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세 강화로 연동이 되기 위해서는 앞점 고점 넘길 때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월등히 더 확대되는 흐름으로 연출되어 주기를 지금 요거 좀 찍을 때가 요거 좀 넘길 때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이렇게 월등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20일이고 코스모 화학 쪽의 수급 놓고 오면서 마저 전략 기준을 잡을 텐데 아 코스모 화학도 지금까지 단 한 번 폴드 정리가 안 돼 있어 갖고 폴드 정리가 간단하게만 제가 모아 놓고 새로 만들기 폴더 저도 지금 두 개를 못해요. 하나 폴더 만들면서 뭐 얘기를 하려면 바로 그냥 횡설수를 돼 버리니까 폴더 만들 땐 아무것도 못하고 또 그대로 폴더만 만들어야 되고 코스모 화학도 꽤 매매세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폴더가 아예 생성 자체가 돼 있지를 않아요. 매번 그걸 했었는데 지시를 안 하니까 안 돼 있어도 뭐라고 안 하니까 22년 9시 기준에서의 프로그램 수급 고때 기준에서의 프로그램 수급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사실상 쭉 뻗어 올라왔잖아요. 뻗어 올라왔는데 9시 40분 기준에 4만 주 이때 기준의 주가가 4만 2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4만 주에 4만 2천 원 그리고 이제 10시 55분에 고점을 넘길 때의 기준이 5만 2천 주인데 지금 뭐 5만 9천 주 6만 주 수준에서 아주 높은 변동률은 아니죠. 4만 2천 원 대비해서는 그렇다선 치더라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흐름이 최소 범위 한 10만 주 정도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밀려 있을 때 눌릴 때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흐름에서 눌려질 때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와서 한 10만 주 가까이 들어오고 고점을 넘기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한 7만 주 8만 주 정도에서 고점 넘기면 또 그것도 뭐 추세 강화로 놓고 볼 수는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으로 우리는 일단 기계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정리의 기준 잡고 재편입 추가 편입 신규 편입 뭐 이렇게 기준 잡으려면 그 부분은 거래량 기준에서는 최소 10만 주 5분봉 기준에 최소 10만 주 정도가 형성돼 줘야겠다. 그래야 나머지 부분에 거래량 부분이 250만 주까지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서 눌리게 되면 200만 주 정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1000억 좀 못 미치는 수준. 최종적으로 차익실현 기준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정리되는 물량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LG화학 포스코케미칼로 옮겨 놓으시고 그렇게 대처를 하겠다. 코스모 신소제나 코스모화학이나 수급 범위 확인하고 대처의 기준을 잡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나머지 2차전지 쪽에서는 저점 대비 잘 돌리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개장수에 방어가 됐던 포스코케미칼이나 LG화학은 오히려 훅 하고 미끄러져 있고 여러모로 이제 심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 됐는데 일단 정리하는 쪽은 정리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이것도 무조건적인 정리는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정리의 기준이 아니라 수급이 좀 더 들어와 주고 거래 터져야 되는데 그게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강세니까 그래서 한 발짝 좀 빼놓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나는 계속 가져간다 하시면 계속 질문 주세요. 일단 저는 정리 기준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자 이 기준으로